뭐랄 건가 하면 대전, 충청도 분들은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최대한 감정을 잘 드러내보자, 전달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준비한 게임인데. 이제 표현 특공대. 표현 특공대? 좋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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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구. 사람 잡어. 세 글자, 세 글자. 아이언맨? 산태형, 산태형. 봉봉가왕. 땡. 타임, 타임, 타임. 멈춰, 타임. 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진짜 눈물 너무. 대전 로커와 셀러. 대전 셀러. 대전 셀러. 진짜? 서울이세요? 서울 사람이야? 어? 어디요? 심판이잖아. 예? 서울 어디 있어요? 서울토백이었던 거야? 서울 시길 1동이야. 시길 1동? 아니야, 서울뿐 아니야. 아니, 서주 맞아요. 서울뿐 맞아요. 아, 우리 표현하는 거 익숙치 않은데. 우리가 또 패율이 낮지 않은데. 또 우리만 먹는 그림이 나와야 돼. 우리가 또 패율이 낮지 않은데. 괜찮아요. 뭐에 따라. 근데 이상하게 준오빠 이렇게 쳐다보는데. 우리는 아닌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장도 그렇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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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지금. 복장도 그렇고 약간 가이드 느낌이에요. 저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서울도 아니고 대전도 아니에요? 오빠가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바꿔서 이렇게. 1라운드로 완전히 이기면. 이렇게 해서 1라운드로 이기면. 그런데 웃기려고 하지 마요, 진짜. 우리 먹어야 돼. 장난을 웃기려고 하지 마. 웃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먹어야 돼. 저희도 시작부터 싸운다. 왜냐하면 준오빠는 개그 욕심이 있어서. 아니, 아니. 또 문제에 충실하지 않고. 웃기려고만 할 것 같아. 웃기려고 하면 가만 안 둬. 아, 그거 일단 세리누나의 눈뼈에서 불신이 막. 눈뼈에서 뭐 믿어. 3번 더. A, A. 우리가 A. 우리가 A야? 우리가 B 그러면. 그러면 서울팀이 B를 풀겠습니다. 서울 천놈분들 주제는 스포츠. 스포츠. 좋아, 스포츠야. 아, 스포츠가 쉽지. 스포츠 너무 쉬운데? 이거 분명 나오겠지. 골프. 준비. 시작. 시작. 명상. 명상. 기도, 기도. 기도. 엄마니의 밤 배움. 저거 그 뭐냐 운동하는 건데. 어. 그 저기 뭐냐. 저기 뭐냐. 인도에서 유예한 거. 요가. 아. 야스. 아. 이게 저기. 이게 저기를 빼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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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에서 상에서. 똑딱똑딱 치는 거. 이렇게 치고. 똑딱. 야. 상에서. 상에서 뭐야. 그건 우리가 하는 거고. 상에서. 상에서. 똑딱. 어떡해. 여기 유명한 박세희 선수가 잘 하시는 거. 정답.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이거 좀 어렵다. 오케이. 이게. 벌써? 이게. 여자가. 물 들고. 이 넓은 마귀에서. 마귀, 마귀. 마귀. 돌려, 돌려. 체조. 근데 앞에 두 째 다 붙여. 리듬 체조. 오케이. 어떤 여자가. 잘해.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예요. 어. 오케이. 이게. 이게 빼고. 이게 빼고. 앞에 막이 있어. 이런 걸로. 푹 치고 이렇게 쳐. 배드민턴. 오케이. 방금 얘기한 거 다른 거. 테니스.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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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하면. 패시벌 줄 거야. 레슨이. 오케이. 오, 잘한다. 패시벌 준다. 아니, 이게. 얼음판에서 엄청나게 빨리 가야 되는 거야. 스피드 스케이팅. 오케이. 스피드 스케이팅. 오케이. 스피드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아니야? 아. 짧아. 짧아. 쇼트. 오케이. 5초. 4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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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5초. 5초. 6초. 5초. 5초. 오케이, 그럼 저희 몇 문제예요? 10문제. 예스, 예스. 10문제 앉아, 앉아. 10문제 앉아. 이게 쉽지. 지금 감독님 얼굴이 안 좋은 게 어렵나 봐. 표현 못 하는데. 뭐예요, 우리는? 도전하시는 대전 팀 카테고리는 음식입니다. 음식! 음식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어렵지. 어떻게 표현할 거야? 왜냐하면 이게 냉면하고 라면하고 뭐가 달라요? 냉면은 차갑고. 약간 참 뜨거운 거고. 매운 건 표현하지. 매운 거? 약간 표정으로 좀 할게요. 차가운 거랑 매운 거랑 어떻게 표현해? 이게 더운 건가, 그럼? 이게 매운 거. 매운 거? 뜨거운 거는? 뜨거운 거는? 호! 차가운 거네. 차가운 거는? 잠시만, 잠시만. 야,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저거? 아, 약간 이상한데. 호! 호!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대전 팀 표현특공대 1라운드 3분들입니다. 음식! 시작!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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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다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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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아, 저기. 아... 아, 뭐였지? 아, 뭐였지? 정국이 어마자아 정국이 어마자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포장마차에서 여자들 좋아하는 거 이거? 장발! 패스 패스? 앞에 보고 있어 앞에 안 끝났어? 패스 패스 어렵다 어려워 이거 어렵다 어려워 이거 음식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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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에서 나오는 거 그... 이거 뭐야? 뭐지? 아 뭔데 다시 다시 이거 봐봐 같이 같이 봐봐 뭐라 그래? 야 나쁘지 않은데 이거 자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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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타임 장전 타임 감독님 장전 타임 했어요 감독님 장전 타임 했어요 지금 아 우리 김밥부터 다시 한번 지금 김밥부터 약간 좀 이상해 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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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맞추냐고 잘해서 방금은 뭐 표현하신 거예요? 방금은 갓김치 갓... 아니 갓김치야? 삼각김밥 아니고? 나는 오징어인 줄 알았어 오징어 이거 이거 뭐지? 뼈에 장국 뼈에 장국 송관리탕 아니야 아니 우리 너무 안 좋아하는데 이거 잘 몰라 아니 저쪽은 뭐 골프 이런 거 하고 오빠 뼈에 장국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맞추냐 뼈에 장국 어떻게 할까요? 뼈에 장국 어떻게 할까요? 뼈에 장국 설명해봐 뼈에 장국 설명해봐 뼈를 이렇게 하면 뼈에 장국 어떻게 알아? 뼈를 먹으니깐 뼈에 장국 뼈에 장국 뼈가 에보냐고 아니 이게 문제 표현인데 서로 감정만 표현하고 있어 감정만 서로 아 나 진짜 놀러 아 진짜 정말 자 아 너무 길어 빨리 빨리 저기 저기 간장에 절인 건데 옆으로 길어다니는 거 있잖아 밥도둑 간장게장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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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봤어 아 아 아 아 아니 못 봤어 안 봤는데 안 봤는데 왜 어이구 안 봤는데 왜 왜 안 봤는데 어이구 아니 같이 내가 등을 보고 있어서 어이구 아 못 봤어 감독님의 스포츠쉽을 믿습니다 그래 못 봤다니까요 봤으면 봤다고 해 나는 자 그러면 다시 재개할게요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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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 오 그 Then 오 processes 그 partir 어 창 켜 낙 대창? 대창? 내장탕? 꼬리공탕? 나 안 봐요, 안 봐. 좀 짧게 해주세요, 짧게. 달걀로 만든 마리. 계란말이. 달걀로 만든 마리가 계란말이지, 그러면. 달걀로 만든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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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양식. 주제는 뭐예요, 주제? 자, 주제는. 인물입니다. 인물. 아, 이거 어렵다. 인물. 역사적인 분도 있고. 아, 어렵다. 우리는 저기 형, 인물. 인물. 형, 인물은. 야, 그거 해줘. 서양 사람은 동양 사람. 동양. 여기, 로컬. 서양. 동양이지? 패스, 패스. 어, 이거, 이거 좀 쉽다. 우와, 이거. 이게 뭐니? 야, 이거는 표현하기 너무 어렵다. 이건 어렵다. 이게 가운데 포지션에 맞히시기가 좀. 아, 이거. 아, 이거. 아직 그 숨기가 안 돼? 아, 나. 위야, 뭐야. 일단. 여기, 우리나라 사람인데. 가운데에서 그, 이렇게 춤추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연예인이야, 지금 나? 그, 연잔데. 연예인이야? 연잔데? 연잔데? 아니. 열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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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미안. 모르겠어. 열 글자가 아니고. 잠깐만. 다시 바꿔, 바꿔, 바꿔. 여기 감독님, 감독님, 여기 해보세요. 아. 어? 어? 못했다. 해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다. 메시. 해외 축구 선수. 되게 유명하다. 메시. 호나우도. 다른. 호나우도.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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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여기는, 여기. 우리나라. 우리나라. 광지성. 손흥민. 오, 이거 어렵다. 아, 쉬워, 쉬워, 쉬워. 오, 이거 어렵다. 아, 쉬워, 쉬워, 쉬워. 오, 이거 어렵다. 제일 유명한 가수. 지금 돌아가셨죠? 댄스 최고. 유케.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어렵다. 어, 어, 어. 여기. 드라마도 했었죠? 위에, 위에? 동의보감, 여기. 동의고방. 허준. 시간 끝. 아, 이거 인물이 너무. 인물이 너무 어려웠다. 인물 어려워. 이번에는 영화입니다. 우리도 이거 해야겠다. 위아래. 해외랑 국내 다 있죠? 그렇지. 시작.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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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땡. E.T. 수고했어. 적 없어, 없어. 수고했어, 없어. 아, 이게 이게. 이게 지금 땅이야. 아니, 우리까지 안 나와야겠다. 이런라. 아니, 누가 대전 성격 느리다고 그랬어. 급한데. 성격 되게 느려. 아니, 자꾸 이러면 우리 대전이 바보 도시가 돼요. 아니, 엄청 급하네. 아유, 성격이 너무 급해. 어떻게 해. 전달을 해 주시라고요. 김밥 E.T. 지금. 아, 미치겠다. 말해도 되나요? 우리나라 그 국기 날리는 거. 대게 좀 날리면? 또 가시야, 뭐야? 오오오. 돌리야? 뭐지? 아바타, 아바타. 다 먹으라. 다 먹으라. 아보야, 빨리 피싹. 저기, 외국 거고요. 외국 거 뭐야? 지붕? 눈을 빼먹는 거. 눈을 빼먹는 거. 눈을 빼먹는 거. 눈을 빼먹는 거.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아, 어려웠어. 우와. 대박이다. 진짜. 야, 진짜 잘한다. 뭘 잘 모르겠어. 이거 봐봐. 가지 마 그냥 뭔지 알겠어요? 조커? 정답 조커 맞아? 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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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고 사각사박 저기 뭐야 정답 동점입니다 응 가면 아이언맨? 차태현, 차태현 아, 봉병가왕 봉병가왕 아니 몇 분에 몇 분 몇 분 자,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초 미치에 나 재미있으니까 계속 볼게요 비슷해 비슷해, 아니 저 비슷해 해외 해외 아 너무 웃긴다 아니 그거 형 하나 다시 해주세요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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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영화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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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눈 이거 눈! 네 글자 네 글자 눈은 왜 뺀 거야? 뭐예요?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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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마술 마술 마법 아 이거 제목을 모르게 내가 봤으니까 눈이 안 맞아 저희 지금 거리 좀 두께요 아니 아니야 난 김밥하고 이티에서 진짜 고향 동생들 진짜 나 아까 김밥에서 바로 말 놓을 뻔했어 세리야 너 왜 그러냐 자 그럼 저희 밥 어쩔 수 없잖아 저희 말 먹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에이스였어 아 감독님 고마워요 감독님 고맙습니다 칭길동 칭길동 네 아